하지만 아직도 못 찾으면 와요? 한정일 쪽에서 먼저 찾으면 나랑 우리 민주 끝이라고. 동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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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일 과장과 동희 검사. 동희라는 아이 찾고 있어요. 동희라면 목격자였던 아이인데. 일단 그 아빠른 사람을 찾아봤는데. 찾았어요? 찾았다고 지금 바로 가지.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! 네가 동희구나. 도예빈이가 왜 동희를 찾는 건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? 성인과 그리스도를 tą 사간다니!